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무브키 에디트 모드 속성과 무브키 에디트 모드 올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본 속성들을 사용하면 상하좌우 방향키를 사용하여 셀 사이를 이동할 때 포커스 이동과 동시에 셀 편집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. 무브키 에디트 모드를 트로로 설정하면 상하 방향키를 이용하여 셀 사이를 이동할 때 셀 편집 모드로 진입합니다. 무브키 에디트 모드 올을 트로로 설정하면 상하 방향키 외에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여 셀 사이를 이동해도 셀 편집 모드로 진입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방향키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. 포커스만 이동됩니다. 셀 편집 모드로 들어가려면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해야 합니다. 편집 후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 방향의 셀들로 포커스가 이동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 그리드뷰 전체를 선택한 후 프라퍼티 창에서 무브키 에디트 모드 속성을 검색하고 이 속성 갑질 툴로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상하 방향키를 누르면 포커스가 이동하는 동시에 셀 편집 모드로 진입합니다. 셀을 편집한 후 상하 방향키를 눌러 위아래 셀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무브키 에디트 모드 올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이번에는 상하 방향키뿐만 아니라 좌우 방향키를 눌러도 포커스 이동과 동시에 셀 편집 모드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